한글자막 by 박진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익위 부패 방지 국장의 죽음은 무도한 권력이 빚은 참사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자리였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더 조사해 봐야겠으나 고인은 사망 전에 명품백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의도 없이 수개월을 미뤄오다 갑자기 허겁지겁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던 과정은 우리 모두 익히 보아왔던 바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도한 권력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깝고 무엇보다 분노스럽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식적 전행을 일삼고 있는 권익위를 비롯하여 방통위 등 모든 무도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부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긴 김태규 직무대행은 바로 열흘 전에 권익위 임사를 통해서 책임감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이리뛰고 절이 달리는 실장님과 국과장님들, 그 모든 분의 노고를 권익위에 오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권익위는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에게 소중한 부분이 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리뛰고 절이 달리던 국장님이 죽었습니다. 단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은 시간을 끌수록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 시간을 끌수록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담한 의혹만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이미 용산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비선 조직 등까지 거론되는 마당 아닙니까?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것들부터 신속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말레이시아에서 온 밀수 조직원이 진술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는 이로부터 시작했고, 엊그제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서 마약 범죄자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정황 진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둘째, 백혜룡 경정이 받았다는 수사 외압입니다. 확실한 것은 조병로 당시 서울청 경무관이 세관 직원 연루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 문의로 결론 내렸으나 백경정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당시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면담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요구와 단순 문의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조 경무관과 인천공항 세관의 삭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시간을 끌고 뭉갤수록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인이라는 바로 그 이종우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여러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마 상상도 하기 싫으나, 혹여 이 엄청난 의혹들에 일말의 사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대통령 부부와 현 정권의 존립,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